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기표소에서 사용하는 기표 도장은 공상품입니다. 모든 공상품은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란 그런 관점에서 아주 이상하고 기이하고 특별한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저렇게 이상한가, 왜 저렇게 기이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는 이미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지적에 발맞춰서 한국산 기표 도장, 일본산 기표 도장, 그리고 중국산 기표 도장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상단의 한국산은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 굵기가 아주 좀 옅은 작은 편입니다. 이것은 바로 4.15 총선에 사용된 그런 기표 도장을 가지고 찍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중간에 일본산을 제외하면 가장 하단의 중국산은 단연코 굵기가 여타 기표 도장보다도 대단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기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런 잉크가 뒷면까지 범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국산 기표 도장의 특징입니다. 굵고 번짐 현상이 심하다. 지난 7월 7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긴 게 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정직한 그리고 진짜 투표지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서울 성북구 투표용지에 기표된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연수 9월 기표된 모습을 이번 6월 28일 재검표 때 찍은 것입니다. 제 눈에만 서로 달라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구격이 다르면 무효입니다. 구격이 다르면 무효입니다. 무효인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과연 누가 인시한 가짜 투표지입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확정적인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상한다는 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참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표 도장이 굵은 모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얇은 모양을 찾아보기는 아주 드물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의 원고척 변호인단의 소속으로 참가한 권오용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찍은 송도 이동의 당일 투표지에서 발견한 진누른듯한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공개했습니다. 관리관 도장을 보면서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로, 가로, 굵기 등이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용제의 경우는 붉은 원안에 투표수 명칭을 넣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투표관리관인 사전이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딕동 그리고 하단에 사전투표관리인 삼청동 그리고 하단에 사전투표관리관인 등과 같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일장기 모양은 기존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인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 투표관리인 도장도 일장기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당일 투표관리인도 투표성의 명칭이나 또 당일 투표관리관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일장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투표관리관 도장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규격에 맞는 그런 기표도장이 전국의 모든 그런 투표소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도장이 좌우 여백이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도장이 사용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포착한 문참S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보면 사전투표 도장과 달리 붉은 원 외곽에 테두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안쪽 붉은 원이 테두리 원의 중앙이 아닌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테두리를 넣은 인장을 만든다면 중앙에 넣지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장은 인장을 등록하는 서식이 별도로 있고 당일투표관리관의 인장은 투표록 예를 들면 투표록 서식에 따르면 인장 등록은 별지 서식 3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송도 이동 당일투표관리관의 인장과 투표관리관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 일장기 도장에 대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이상하죠? 좌우 여백이 일치해야 되는데 저렇게 희한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일장기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이번 6월 28일 인천연수고를 실시됐던 그런 재검표는 개수, 숫자를 세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 재검표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은 일단 투표지의 진위, 진짜와 가짜를 먼저 변별하고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표지 자체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검정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6월 28일 재검표는 천대협 대법관이 스스로 주장했듯이 투표지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표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지의 진위를 따지는 별도의 검증은 더 많은 발견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곧바로 선거 무결승고 관련해서 큰 핵을 끊는 그런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